우리나라의 트렌드한 음악 장르의 독보적인 리듬 자체가 소울펑크이기 때문에 나름 소성의 매력이 있죠. 굉장히 열정적이죠, 우리 팀이. 그래서 열정이 관객 콘텐츠들이 이렇게 서로 가고 그래서 아마 우리 구경 오시는 분들 상당히 즐거우실 거예요. 저희도 즐겁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음악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음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밴드 음악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돼서 세계적인 밴드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사랑과 평화는 옛날에도 사랑과 평화고 지금도 사랑과 평화고 이 다음에도 사랑과 평화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 색깔을 지키고 가려고 그러고 또 전부 멤버들이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음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 따뜻하게 하는 음악으로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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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7일 Pour io 5. 5. 뭐라고 딱 오지 뭐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엄마 내가 바보인가봐 예 엄마 내가 바보인가봐 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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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Yeah. All right. Yeah. Do it. All right.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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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예! 예! 예!